2016년에 개곡한 btn 라디오 울림 채널이 어느새 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큰 울림을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뜸 또 담아 11월 2일부터 닷새 동안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특집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해민 스님이 힐링의 특별 생방송을 함께합니다. 미스터트롯의 가수 김중현이 스페셜 DJ로 여러분과 만납니다. 퇴사자의 메인보컬 김영민이 울림의 DJ로 찾아옵니다. 스페셜 DJ 현주 스님과 함께 따뜻한 두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울림의 감성 뮤직쇼 강민석의 소울케이크가 특별한 생방송을 준비합니다. 11월 2일부터 닷새 동안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만나는 울림 4주년 특집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